저는 드러머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파크 뮤직 페스티벌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밴드 멤버 소개시켜 드릴게요 키보드의 심규민 베이스의 구보남 기타의 조영덕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레전드 피아노 플레이어 허비 앤 콕이라는 아티스트의 액션 프로프라는 곡이었고요 다음으로 저희 연결시켜서 몇 곡을 들려드릴게요 월십이라는 제 곡 하나랑 아일렛츠고라는 곡 그리고 듀프라는 곡 세 곡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